기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아니 내가 뭘 유명하다. 우리 고 원장님 저희 바닥에선 좀 유명하신 분이라 연예인 보는 게. 법이니 서류니 이런 거 잘 못. 그래서요?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요. 프랜차이즈 지점을 무려. 또 좋은 집 자제분들 예쁘게 결혼시켜드리는 일이나 하셨. 아. 이런 사람입니다. 근데 아까부터 누구세요? 그 덕에 저도 수임 좀 했지만요. 저희 펌 가지고 아니 중매비 마음에 안 드시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혼을 시키셨더라고요. 유명하다고. 결혼도 잘 시키지만 또 이혼도 그렇게 잘 시키셨고 하셨더라고요. 아휴 이 다 얼마야. 이 회장님은 조폭 출신이신데. 알겠으니까. 고객 중에도 아니 이만큼이나 계셔서. 당사자도 아닌데 무슨. 동의 좀 하세요. 나한테 왜 이래요.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. 난 심정적으로 백 이사님 편이었는데. 실질적으로도 제 편. 그래 이쪽에서 뭘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일단 드러내고 캐시로만 움직여요. 사실 제가 저쪽에서 제안받은 게 좀 어마어마해서 탁 손절하기가 좀. 아휴. 아휴. 따대고 홍정질이야. 아휴.